방원들이 가져가서 다 안보이는데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측면에 우측에 있는 자리에 방원분들께서 뒤에 앉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방원들 엄청 배려해주시죠. 방원들 배려해주신다고 방원들 앞에 앉으라고. 카메라가 좋은 기능이 있죠? 네.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냥 앉은 카메라는 괜찮아요. 어떤 카메라가 정부됐으니까 앉은 카메라를 잘 참고. 역시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시죠. 방원을 주인으로 소개하는. 영상 카메라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비꼈어요. 굉장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금만 더 뒤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와이테인 갈? 꼬마 뒤로. 네. 우와. 앞으로 확실하게 앉아주시고. 전, 그래야 저 뒤쪽에. 동영상 카메라가 많은 게임 중에서 2장라인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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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입니다. 그런거는 없어서 1장라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 우리 당원 여러분과 함께